역사를 찾아서 제237편 왕건의 여인들 극본 조수연 연출 권영진 자 폐 떨어지기 전에 마치도록 하라 네 기장을 심어야 할 땅에 어찌 삶을 심었을까 서기 876년 송악산 남쪽 땅 왕융은 훗날 고려 충선왕이 이궁으로 세우게 될 연경궁터에 집을 짓고 있었다 왕융을 찾은 이는 신라마렵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알려진 도선국사 스님 방금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십시오 이 근처의 산수를 두루 살펴보니 지맥이 북방 백도산 수모 목관으로부터 내려와 마두 명당에 떨어졌소이다 댁은 수명이니 마땅히 수위 대수를 쫓아서 서른여섯 구의 집을 지으면 천지의 대수에 부합하여 명년에는 슬기로운 아들을 둘 것이외다 아들을요? 아들이 태어나면 건이라 부르시오 건? 건이라 건이라 손님! 도선 손님! 잠깐만요! 그렇게 도선국사가 예언을 한 이름에 왕융과 한시부인 사이에서는 실제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삼한을 통일한 왕건이었다 877년에 태어난 왕건은 20살이 되던 896년에 궁예의 희아에 들어간 후 고구려의 장수가 된다 뛰어난 전가를 기반으로 궁예의 총애를 받던 그는 40살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백관의 우두머리인 시중의 지위에 오르며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918년 궁예가 독당과 전행을 일삼고 호족들과 대립하면서 의심이 많아져 망국을 자초한다 그 틈을 탄 신순겸, 복지겸 등의 장수들이 반란을 도모하여 궁예를 쫓아내고 왕건을 추대한다 이른바 고려 500년 역사의 개막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서도 저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저의 역사를 찾아서가 형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동안 정사의 바탕을 둔 다큐멘터리로 찾아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내용적으로는 그대로 고려사를 이어가겠습니다만 야사를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와 대담이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엮어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를 좀 더 가벼운 기분으로 또 흥미있게 만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사를 외면하자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사와 야사를 적절하게 넘나들게 될 겁니다 우리 역사를 좀 더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고려사를 전공하시고 최근에 고려 태조 왕건 연구 저서를 내신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교수님을 대담자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저희들이 도선국사의 예언을 통해서 태조 왕건에 관한 탄생 배경과 관련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이 얘기는 야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인 것으로 해서 이 야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어떤 비중을 갖게 되고 또 그 야사는 도대체 그 얘기의 출처는 어디인지 이런 얘기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사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야사를 얘기하려면 먼저 정사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정사는 국가 주도로 일정한 편찬 목적을 가지고 쓴 역사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편찬 체제라든지 또는 절체에 따라서 국가가 임명한 관리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야사는 개인의 저술들로 전통적인 편찬 절차나 또 양식에 구애되지 않고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기술하다 보니까 정사가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건이나 사실들을 마음대로 발굴해서 기술하는 것들이 많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왕실의 존엄성을 다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요 정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사를 아주 무책임하게 집필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에는 더욱 빛나는 보석 같은 역사연구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얘기입니다마는 매천야록이라는 야사책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조선말기 네 조선말기에 이 책에 황현우 선생이 얼마나 조선왕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라가 망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지 죽으면서 자순들한테 유언을 내렸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선왕조가 없어진 다음에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묶고 구석에 꽁꽁 쟁여두었죠 그래서 조선왕조가 망한 뒤에 나와서 지금 비서를 보는데 이건 본다면 야사를 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야사들을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이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대로부터 정사와 더불어서 함께 있었는데 대표적인 고대의 야사라면 이련선사가 쓴 삼국유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죠 그걸 비롯해서 고려시대의 이승휘의 제왕운기라든지 또는 민재라는 사람이 쓴 편년 강목이라든지 또 지금 중국 드라마를 말씀하신 자료가 됐던 김관위의 편년 통록이라든지 또 고려 말에 등장한 권근의 동국사력 그리고 조선왕조 들어와서 동국통감 속에도 고려사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동야승이라든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대동야승이라든가 이런 일부를 약간씩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야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얘기입니다만 야, 비속하다 그리고 이것은 정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기록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역사 연구자들에게는 사실 달갑지 않은 자료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정사는 뼈대고 야사는 살이다 그래서 역사가 살아가려면 뼈대와 살과 함께 있어야 역사가 살 수 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역사를 좀 더 살아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야사를 많이 참고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만큼 야사 나름대로 또 특별한 매력이 있겠죠 그렇죠 정사는 조금 전에 김선생님 말씀대로 왕실과 지배자 중심으로 쓴 뼈대가 되는 말하자면 역사의 뼈대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정치사 중심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 당대에 일어났던 주목받던 사건들,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쓴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진진하고 또 어떤 것들은 민초의 애환을 그대로 서술하다 보니까 민초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치나 국가 제도 같은 건 딱딱해서 우리가 참 대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이 야사 속에는 민족의 신화, 설화, 전설, 노래와 춤 뭐 그건 말고도 언어와 술과 차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지금 보면 참 보석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사보다 이 야사들이 읽기도 재미있고 또 가감없이 있는 대로 기술돼서 좀 더 리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것이 매력이죠 그러니까 결국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를 제외한 것은 다 야사다 뭐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개인의 저술들이 상당히 야사성이 있는 게 강하죠 왕건에 대한 프로필을 저희들이 드라마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왕건에 대한 얘기들이 정사와 야사를 비교를 할 때 어디에도 많이 치우쳐서 수록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고려 초기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고려가 건국된 지 백여 년도 안 돼가지고 우선에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되고 많은 문물장적이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주량 등이 앞장서서 칠대실록이라는 걸 꾸미는데 그래도 없어진 걸 어떻게 복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려사를 쓰면서 없는 자료를 보충하다 보니까 김관위의 편년통록을 비롯해서 많은 야사성 있는 책들을 옮기다 보고 그래서 왕건에 세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야사다운 책이 많이 인용됐기 때문에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지금 김 선생님이 질문에 답한다면 절반 정도가 정사와 야사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대개는 태조의 기록에서는 이분들의 등극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화적인 얘기, 이적들을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정사나 야사가 다 같은 식의 소술방식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국가가 주도를 혹은 개인이 쓰던 간에 태조 왕건에 대한 건국과 삼한 통일의 얘기는 아마 같은 맥락에서 써야 할 걸로 되고 역사를 기술하는 기본 목적이 건국과 통일의 한목적성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그런 맥락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야사에 대한 이해가 역사 연구자들에게도 어떻게 보편화가 되나요? 그렇죠 한동안은 야사를 비하하고 정통기록을 신빙하는 취향이 있었는데 자료가 원체 없다 보니까 야사성의 기술도 잘만 사료해석을 해서 기호하면 실증사학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고 다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 또는 연구방법론이 어느 정도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되살아난 그런 차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황매천 선생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분도 참 지식인으로서 글을 기록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몰랐다 이렇게 한탄을 하셨다는데 결국 야사든 정사든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의 정신이 어떤 것이냐 그럼요 이걸로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렇습니다 황매천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참 친일파들이 날뛰고 나라군 운명이 다 끝장에 날뛰다니까 그야말로 귀신망둥이 날뛰 때 이 세상 더 살면 뭐하냐 하고 아편 한 주먹 먹고 그냥 죽으면서 참 저항정신으로 일관되게 맺혔냐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사 역시 역사가에 의해서 썼다면 시대정신이 들어있고 또 저항성이 저항정신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리얼한 것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죠 결국 왕건 고려사를 얘기하다 보면 야사든 정사든 여인들 얘기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TV 드라마라든가 라디오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이해할 때는 이 여자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역사 이해한 방법이기도 되겠습니다만 이 태조 왕건과 관련된 여인들의 얘기도 상당히 재미있고 또 복잡하겠죠 그럼요 더군다나 고려시대는 여성 상위권지는 아니라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여성의 발언권이 강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감하고 능적인 여성이 많이 활동하던 시대고 또 고려 태조는 국내 정권에서 제2인자가 되고 또 고려를 창업하는 데까지는 여성의 의무로 양으로 도움이 절대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있었고 그렇다고 보이기 때문에 왕건과 얽힌 여자들의 이야기는 빼놓고 야사를 쓸 수도 없고 얘기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왕건은 25남 9녀를 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10명 이상은 되겠다 충분히 이런 짐작이 되는데 왕건과 관련된 왕비, 부인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여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29분이 계시죠 29분이 계신데 그 부인으로 맞은 분들의 아버지 즉 장인되는 분들을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호족의 딸만 데려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호족의 딸도 덜어있지만 그보다도 학자도 있고 응사도 있고 사냥꾼도 있고 또 관리도 있고 외교관도 있고 다양한 집안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백제, 신라 이렇게 다 아우르게 되나? 이제 후백제는 적국이기 때문에 후백제의 왕족은 별로 안 들어왔지만 옛 후백제의 관리였던 사람들 또 후백제의 판도 안에 들었던 호족의 딸들 이런 사람들도 꽤 포함되는 말하자면 후삼국의 여러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딸을 왕건한테 납비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시작하자면 첫째 부인, 첫째 왕후 얘기가 되겠는데 신의 왕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은 정사나 야사나 똑같이 다 비중을 뒀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신의 왕후 얘기도 정사 야사를 구별할 수가 없고 이것이 딱히 어디에서 체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고려 초기에 수많은 전적들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그저 남아있는 책들을 가지고 또 부분적으로 고려 왕주실록은 아마 고려 말꺼지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을 했지만 아주 짧게 불과 몇 달락으로 끝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인인 신의 왕후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 왕건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써 첫째 부인의 얘기를 야사를 통해서 드라마로 꾸민 것을 먼저 듣고 또 다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901년 왕건은 평안북도 정주 땅을 지나고 있었다 그만해! 내가 당하면 그 갚아질 거야! 자, 이분 한 번까지도 다 놔! 마을 한복판 고래등 같은 기아집 앞에 우물가 어여쁜 처녀 두 사람이 한여름에 날이나 시간을 달리고 있었다 목이 타서 이리로 말을 달렸소 낭자, 물 한 바가지만 죽으려 예, 있습니다 고맙소 잠깐만요 아, 이거 버드나무 이파리를 물바가지에 뿌리는 건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오? 물도 급히 드시오면 체하는 법입니다 찬찬히 나뭇잎을 불어가며 드시오면 체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예를 저질렀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저 바쁜 길 가시느라 행여 물 한 모금에 체하실까 그리하였나이다 고맙소 낭자가 아니었다면 아닌 게 아니라 물 한 모금에 체할 뻔했소 낭자는 어느 대 교수요? 아버님의 함자는 유, 천자, 궁자를 쓰시고 정주 땅에서는 유장자로 알려졌지요 유장자라고? 저희 아버님을 알고 계시옵니까? 알다마다 난 송도에서 온 왕건이란 사람이오 왕건 장군님이시라고요? 자, 받으시지요 왕장군 이거 갑자기 들이닥쳐 누가 안 될지 모르겠소 아닙니다 유씨 가문의 영광이옵시다 헌데 왕장군 허인 발걸음이신지요 나주에서 배편으로 정주포구까지 왔다 송도로 들어가는 길목에 목이 말라 잠시 들렀다가 따님과 인연이 닿았소 따님이 참 지혜로우니라 우원과찬이시옵니다 예야 어머 뭘 그렇게 숨어보느냐 어머니 그게 아니옵고 아니옵고 네 얼굴에 다 써 있느니라 뭐, 뭐가요? 왕장군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눈을 한 번도 못 대고 있질 않느냐 어머니 어머니 사실이었다 윤왕장은 이미 왕건의 풍모에 깊이 빠져 있었다 늠름하고 호탕한 왕건의 매력에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 자, 최비들 하라 예, 장군 아니, 아니 장군 이렇게 급히 떠나시다니요 걔가 지나쳤소 유장장 아닙니다 장군 그러지 마시고 병사들도 지친 듯하니 오늘 밤은 묵어가시지요 아이, 정말 그래도 되겠소이까 그럼 신세 좀 지겠소 암요 그러셔야죠 헌데 왕장군 정혼한 데가 있소이까 정혼이라뇨 전쟁터를 다니느라 미처호 저의 여식을 어찌 보셨는지요 아, 윤왕자 말이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혜롭고 또 허여쁘고 됐습니다 장군 저의 딸아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 왕건이 침서로 들었을 땐 이미 원왕 금침과 주완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장군님 잔을 올리겠사옵니다 자, 함께 드십시다 하판주요 남자 예, 장군님 대장부로 태어라 어쩌다가 이렇게 전쟁터를 누비는 신세가 되소 진정 대장부의 길이라 여기 옵니다 허나 언제 목을 내놔야 할지 모를 일이오 익명은 제천이라고 알고 있사옵니다 소녀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유천궁의 집을 떠난 왕건은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옮겨 다니는 동안 이내 유낭자를 잊었다 그 무렵 신라는 경주 1호를 후백제는 견훤의 아들 신검이 신라 공격을 모색하고 있었다 삼국의 주도권은 점점 태봉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궁예의 잔혹한 정치로 인하여 민심은 점점 이반되고 대신 왕건의 보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궁예의 이인자가 된 것이다 한편 나를 잊으신 게 분명해 처음부터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을 터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을 터 아니야 3년이 지나도록 기별이 없는 건 바쁘시기 때문이야 기다리는 게 인간의 도리야 아니야 그래도 이토록 기별을 안 주시다니 심사가 편치 않은 사람은 유낭자만이 아니었다 너도 이젠 마땅한 혼설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 네 나이 스물이 고압이다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는 게 좋겠구나 장군이 기별을 할 것이라면 벌써 수백 번을 했을 때 아버지 전 다른 곳으로 시집갈 생각 없사옵니다 다 안다만 미련을 버리는 게 현명할 터인데 아버지 오냐 오냐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장군 그래 알아내었느냐 정주 인근에 있는 정토사라고 하옵니다 정토사 윤왕자께서는 장군을 기다리다 마음을 접고 중이 되었다 하옵니다 뭐라고? 자, 어서 그곳으로 가자 왕건은 이내 말을 달려 평안도 정주의 정토사로 향했다 내심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음은 물론이다 얼마나 원망스러우면 스님이 되었을까 싶어서다 말을 달려 한나절만에 정토사에 당도한 왕건 마음껏 원망하시오 남자 미안하오 아닙니다 장군 장군께서 이리 건재하시온대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자, 갑시다 어디로 말입니까? 속히 환속하여 나와 혼인하십시다 장군 아직은 아니 되옵니다 왜 그러오? 머리가 자라길 기다리려면 안돼요 지금 당장 철원으로 갑시다 배워야 할 어른이 계시오 그대가 왕시중과 홀레를 언약한 낭자라고 예 왕시중 하필 비군이와 홀레를 하하하하 그래 어느 집안 교수요?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정주 유장자 천궁의 따님이옵니다 아니 유장자의 딸이라고? 근데 왜 중이 되었소? 대왕마마 남군께서는 신첩과 혼인을 약조하지 않았사오나 신혼밤을 보내고 이내 돌아오지 않은데 원망하여 중이 되었사옵니다 하오나 세속의 인연을 감내하지 못하여 환속하고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하하하하 왕시중 예 좋은 한 쌍이야 과인의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잘 맞겠어 하하하하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하하하하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한민족 방송과 제1라디오를 통해 보내드리는 역사를 찾아서를 듣고 계십니다 교수님 지금 그 신혜왕과 왕건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을 저희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들었었습니까? 네 이 전체적인 얘기는 유천궁 유장자가 딸을 왕건에게 바치는 얘기인데 또 앞에서는 버들림 얘기이며 이런 여인과 왕건의 인연을 보면 한편으로서는 왕건 나름대로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있어서 여인이 그렇게 기다린 것 라는 메시지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왕건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런 여자들과 의도적으로 인연을 맺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쓰는데요 우선 그 왕건이라는 사람의 풍모가 어땠습니까? 네 그 왕건에 대해서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왕건은 이마가 번뜻하고 뺨이 빛나고 눈은 실눈같이 갸름하고 그리고 어깨와 가슴은 넓고 그리고 허리는 잘록하고 그런 헌원장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라는 것이 이제 포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북한의 그 왕건능을 발굴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소개됐던 한참 그 북한하고 잘나갈 때 왕건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가 찾아가 봤습니다 몇 년 전이죠? 불가 몇 년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청동상 네 청동상 들어왔죠 그걸 봤더니 그 대개 1.8m 정도 높이로 해서 등신대보다는 조금 이제 크게 했는데 풍채가 아주 좋고 네 또 살결도 이제 그 매우 부드럽게 이제 그 조각을 했고 얼굴이 좀 넓지죽하다고 그러나요 그렇고 턱이 좀 늘어졌는데 그건 아마 말년에 그 왕건상을 그 그대로 묘사를 한 거라고 그렇고 또 그뿐만 아니라 눈은 가늘고 날카롭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일 특징적인 게 코가 주먹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볼 때 요즘 제 말로 얘기를 하는 그 얼짱은 아니지만 헌한 장부로서 야심만만한 사나이 뭐 이런 풍모라 젊은 시절에는 아마 그 웬만한 처녀들이 한 번 보면은 가슴이 설렐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유장자가 그 딸을 바칠 때는 이 왕건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크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줬을 수도 있겠고 왕건 스스로도 이런 지방에서 이런 여자들을 마음에 뒀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할 때 이거 써먹겠다 이런 뜻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 선생님 지적이 아주 딱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논문을 왕건의 결혼관계로 논문을 한 편을 발표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썼는데 네 우선 그 당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군웅이 할부하던 호족의 시대가 청산이 되고 고구려 백제 물론 역사상은 후고구려 후백제 합니다만 신라로 이렇게 후삼국이 정립되면서 분열이 통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유장자 입장서 볼 때는 정주에서 내놓으라고 세력하고 돈도 많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안하죠 네 그래서 국내에 참 신망을 받으면서 남정 북벌로 이륜이 난 왕건과 연을 맺으면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자기 딸이 왕건의 남자던 모습에 또 끌려서 또 연해질도 할 수도 있고 왕건의 입장서 본다면 포부가 대단히 컸던 사람이고 도선이 실제로 왕건과 결합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기술은 그렇게 돼 있고 도선이 가면서 육도삼략이며 도선비기 같은 걸 주어서 참 난세에 천하를 광장할 만한 그런 이제 그릇으로 클 수 있고 국왕이 될 욕심까지도 어쩌면 갖고 있었다고 본다면 단순히 국내에 하수인이 돼서 그 전쟁터만 누빌 게 아니라 이왕이면 자기의 어떤 우익이 될 세력을 도움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정주포구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고구려가 후백제를 치는 데에 있어서 수군을 떠내보내는 아주 전략성 유충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우익으로서 처갓집이 하나 있다면 믿을 만하죠 두 사람의 두 사람의 매력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으니까 결혼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호족들로 봐서는 미래를 위한 보험이 되겠고 그렇죠 왕건으로서는 일종의 인질 개념으로 또 자기를 지지할 만한 지지세력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결국 29명과 결혼을 했다는 건 정약성이 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정약성이 짙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답성도 짙습니다 이제 기회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러면 신해왕후에 대한 정사 기록을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정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 드라마 내용과 유사한데 태조가 궁예왕의 부장에 대해서 정주를 지나다가 커다란 고목나무 밑에서 말을 휴식시키고 있는데 신해왕후가 그 길가 내가에서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가 그거 아주 참 잘생기고 덕성스러움에 이제 반해가지고 누구의 딸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걸 장자집의 딸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태조가 그 집에 가서 하루에 유숙하게 됐고 얼마나 큰 부자였느냐 태조가 끌고 갔던 전 군대를 향응을 하는데 참 흡족하게 먹일 정도라니까 그건 뭐 100석 200석짜리 부자로는 도저히 그 못하는 짓이거든요 대단한 이제 부자였고 또 이제 그날 밤에 시침케 했는데 그 시침케 하는 거는 이제 문학사적으로 보는 거냐 역사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관습이었느냐 아니냐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됐으니까 시침했지 뭐 그냥 싸구려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떠나는데 그 이후는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죠 뭐 군문에서 살았으니까 남정북볼로 오고 가는데 그 한 여성을 뭐 머릿속에 두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제 중의도에서 정절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차 해가지고 불러서 부인을 삼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드라마 내용하고 같고 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고려사에도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구태타 직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 이제 홍유배환경 신승겸 등이 왕건집을 찾아와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됐는데 백성원도탄에 빠지고 참 의지할 데 없는 그 많은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이제는 궁야를 또 쫓아내고 즉위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상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 신혜왕후가 있으니까 눈짓을 해서 아 이분이 들어선 안 되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후원에 지금 참여가 어 익은 것 같은데 가서 따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제 고려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하고 눈치를 채고 나갔다가 살그만히 이제 들어와서 휴장 속에 숨어서 듣자 하니까 이제 나 쉬셔야 됩니다 궁야를 몰아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왕건이 아주 낯색을 바꾸고 나는 못한다 이신돌군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랬더니 숨어있던 신혜왕후가 나와가지고 일개 안여자가 들어도 의분을 참지 못하겠는데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갑옷을 떼어다가 입히고 등을 밀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그 중장의 호의를 받고 나아가서 구태탈을 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그만큼 맹렬 여성이고 아주 참 마음이 크고 대담하다고 할까 그런데 이 신혜왕후가 이 신혜왕후가 일찍 죽었고 뭐 요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결국 후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옥에 튀기고 또 왕건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서 또 정주 유시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그래서 유덕영의 딸을 신혜왕후의 이제 그 아마 뭐 삼촌이 될지 누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척의 딸을 들이다 제6황후로 삼으니 그 분이 이제 정덕왕후이죠 네 네 결국 이 신혜왕후는 신순겸 홍유 배현경 이런 그 적극적으로 등극에 기여했던 부하들에 못지않는 기여를 한 그런 부인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여러 많은 부인들과 이 정략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얘기 한 토막을 더 듣고 말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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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어때 아 용이 하늘로 오르다가 고기배로 떨어지네 아 저걸 어째 어째 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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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또 꿈을 꾼 게로구만 해가 산 꼭대기에 올라섰다 어여 빨렛 하나 나가봐라 아 아버지 꿈을 꿨어요 노상 꾸는 꿈을 가지고서는 아니에요 이상한 꿈이었어요 응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고기배로 처박힌 무엇이 어쩌고 어째 처져가 못 꾸는 꿈이 없어 그건 태몽이야 태몽이야? 나주 바다는 조용하기도 하지 난다 긴다 하는 백제 귀족들까지 남김없이 장군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일 것이옵니다 하하하 그래서 조용하다 백제인들은 어떤가 그동안 이반됐던 민심이 차츰 병원을 찾아가고 있사옵니다 장군 흠 그래야지 왕건은 궁예에 부하로 있던 914년 수군 장군으로 전라남도 나주 지방에 출전했다 후백제의 민심이 이반된 틈을 타 왕건은 서남 해안을 공략하였고 서남 지방의 백제 귀족들은 왕건에게 투항한 상태였다 그러다 어느 날 응? 아, 저건 왕건이 발견한 건 나주 금성산 위로 떠있는 오색구름이었다 fulfilled 차 어, 또 참 이상하군 무슨 일이셉니까? 아, 난 이 나라의 왕건장군이오. 배 위에서 민가마을을 바라보고 있던 차에 오색의 운기를 보고 냉큼 달려왔소만. 안악은 신분이 낮은 나주호족의 딸인 오씨. 대대로 목포에 살던 다령군의 딸이다. 후비열전에 따르면 일찍이 오씨의 꿈에 포구에서 용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고 놀라서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부모도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오씨는 왕건에게 이끌려 인연을 맺게 되는데... 남참! 장군! 가만있자. 가문이 미쳐라니 회임을 시켜선 안될토. 장군, 무슨 생각을 하시옵니까? 아, 아니요. 자, 이리로. 왕건은 오신왕자와 동침을 하였는데 그녀의 가문이 보잘것 없음에 임신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정액을 돗자리에 배설하였는데 오신왕자는 그것을 즉시 흡수하여 임신에 다다른다. 아이고, 오은이야. 고추를 달고 나왔구나. 아니, 이건... 오씨가 출산한 아이의 얼굴에는 돗자리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가 곧 주름쌀 임금으로 불리는 혜종이었다. 네, 이거 그냥 우리가 책으로 들으면 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있느냐 하지만 이렇게 또 드라마로 꾸며서 들으니까 뭐 그럴듯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재미있네요. 네, 이게 장화왕원과 2대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도 일찍 죽은 걸로 돼 있는데 제1부인은 등극하는 데 기여를 했다면 이 여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후사를 있는데 크게 기여해야죠. 역할을 한 그런 부인이 되겠네요. 이 부인 얘기인데 이분이 나주, 홍룡동. 지금은 나주시 송월, 육동이라고 이렇게 행정지명으로는 나오는데 왜 이 당시는 아직 등극하기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를 왜 갔을까요, 왕건이? 네, 왕건이 간 이유는요. 참 아주 드라마 같은 그런 후삼국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후백제를 건국했을 때에는 나주 일대가 전부 깃발을 들고 견훤한테 충성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견훤이 욕심을 내 가지고 신라를 정보를 하려고 경주를 향해 나가다가 합천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름 없는 노장들한테, 질단 노장들한테. 이러니까 사기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건국 초기니까 군대가 사기 떨어지면 그건 장례가 없거든요. 이래서 사기를 높인다고 지금 나주 일대에 군대를 풀어놓고 노략질을 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주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죠. 후백제를 건국하고 나라를 세웠을 때 참 만세 부르고 나가서 세금도 내고 군량미도 대고 이랬는데 느닷없이 후백제 군들이 노략질을 하니 이거 참 가슴 아프잖아요. 이래서 하루아침에 마음이 돌아서서 사전을 궁예한테 파견해서 만약에 군대를 파견하면 우리가 당신한테 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주 일대가 궁예한테 붙게 되고 뭐 궁예는 얼마나 뛸 듯 기뻤겠습니까. 이래서 왕건을 수군대장으로 삼아서 내려가서 금성군 일대 10여 개 성을 차지해서 나주를 설치하고 궁예에 바쳤죠. 그랬던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나주가 고려사에서는 중요한 곳으로 나타나고 많이 또 앞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에서도 참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이 돗자리 주름 또 주름쌀 임금이라고 하는 얘기 이 얘기가 정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네. 정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때 15세기에 참 근엄하고 유교적 합리주의로 똘똘 뭉쳐있었던 성리학자들이 고려사를 쓰면서 어떻게 이 짐지 않지 못한 얘기를 그대로 썼을까. 그런데 그 유교사관 속에도 있는 것을 그대로 쓴다. 그러니까 고려왕조실록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쓴다는 정신 때문에 그대로 넣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서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너무 미천해서 휘임원을 안 시키려고 했다. 이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고려사 얘기대로 한다면 참 같이 자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돗자리 위에다가 정액을 방출했기 때문에 얼른 이제 주워 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휘임을 했다는데 어떻게 본다면 한국 그 인공수정의 첫 번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참 장차 태조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고구려의 고구려의 황제가 되는 분한테 이런 참 수모스러운 얘기를 남겼다는 건 무언가 좀 미심쩍고 꿈꾸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결국 이제 정종, 해종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9명이나 되고 이 부인의 성씨가 홍씨, 서씨, 신씨, 김씨, 왕씨, 황보시까지 있는 걸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왕권 다툼 이 부인들에서 난 소생들과의 이런 권력 다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정종이 비하하는 뜻으로 이런 말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네. 정종시대의 사학가들이요. 그 말씀이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사 해종조에 보면 어떻게 그 해종을 그렸냐면 아주 헌헌장부로 정말로 대장부답고 전쟁터에선 용감하고 그래서 왕건 다음으로 후삼국 통일에 기어헌인물로다가 이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고려사에 참 태어나면서부터 나중에 참 비겁하게 죽을 때까지 얘기라는 거는 후대 사가들이 가피를 하지 않고는 왜곡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기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종의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왕으로 직위했던 정종이 꼭 지시를 안 했더라도 또 아부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해종의 업적을 실록 속에 그렇게 잘못 기술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되고요. 왕건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은 사실은 장황우우 씨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모도 수려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장황우우와 그 가족들 목포우 씨 집안이 왕건을 위해서 참 봉사하고 노력을 하다가 후백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서는 멸문지화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장황우우 씨만 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왕건이 27세대던 해니까 지금은 27세에 아직 장가 안 간 사람도 많지만 그 당시로서는 참 자손이 늦었는데 떡두깨비 같은 아들까지 놔주고 또 군대라고 하는 데가 참 단조롭고 무료한데 한동안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밀월 여행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평생 사랑했던 사람은 오시부인인데도 불구하고 미천에서 회임을 안 한다. 그리고 체외사장을 했다. 이거는 다 꿈인 거로 볼 수가 있고 또 실제 미천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련군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덕교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사칸이거든요. 왕건도 사칸. 사칸인데 발음이 그렇게 되죠. 그럼 지방의 사간이라고 하는 관리인데 그렇게 미천할 수 없죠. 또 다련군도 나주를 대표하는 세력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는 왜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사간의 딸도 이렇게 들어왔다는 걸 보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꼭 유명한 호족의 딸만 왕비가 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9명이나 되기 때문에. 29명 중에서 진짜 왕비는 6명밖에 없고 6명. 6명. 신혜왕후부터 시작해서 정덕왕후까지 6분이 계시고 소개하자면 정주유 씨, 두 번째 나주오 씨, 세 번째가 충주유 씨, 네 번째가 황주황보시, 그리고 다섯 번째가 김엉념의 딸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경순왕의 백부되는 분의 딸이거든요. 이건 신라왕조와 고려왕조가 합치는 상징적인 존재고 신혜왕후가 후손이 없어서 제6왕후로서 정덕왕후가 대신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아들, 딸들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인이죠. 그러니까 6대까지만 정비가 되고 나머지는 부인으로 생활해도. 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황제국가 체제로 나갔기 때문에 전부 황후구 6분은. 나머지는 덕비, 귀비, 희은비 허는 그런 부인에 해당되는데 그분들을 나눠보면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까지는 그런 대로 부인일 수도 있고 호족을 비롯해서 장군이라든지 또는 높은 관리의 딸이라든지 또는 은사, 학자 이런 분들의 딸들이 복잡하게 들어오는데 후삼국 통일 후에는 천하가 다 내 손하구에 있는데 특별히 호족을 그렇게 끌어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타도의 대상이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 맞아들이는 나머지 13분의 왕비가 되는 분들은 그동안 그 왕관을 위해서 몸바쳐 물심양면으로 크게 공헌한 분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왕의 장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국구보다 더 높은 신분이 없죠. 그러니까 노력한 거에 대한 사례로서 국구 신분을 올린 거죠. 나라의 장인의 신분을 올려준 거죠. 참 왕관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강연을 하면서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관계를 함께 가진 분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와 아주 비슷한 인물입니다. 물론 비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참 역사를 이해하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상식화하는 데 있어서 용어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1부인 제2부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모두 왕후 어떻게 불렀습니까 풍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고려사의 후비열전의 범예로 처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황제국을 지향했기 때문에 황후 제도도 역시 그에 따랐거든요. 그래서 후비열전의 범여에 본다면 고려의 제도에는 왕의 어머니는 왕태후로 하자. 왕태후. 왕태후로 하자. 그리고 적처는 왕후라고 한다. 그러니까 왕태후나 한 분밖에 안 되는 거네요 29명 중에서. 아니요. 두 분이 되죠. 혜정의 어머님하고 정정광정의 어머님하고 왕태후라고 하고 적처는 이제 왕후라고 한다. 적처는. 그리고 큰 마누라의 정당한 부인은.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부인이라고 칭하는데 그건 이제 당나라도 한 가지고 중국도 한 가지만 귀비 숙비 덕비 현비 이런 이름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명칭들은 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정일품으로다가 이제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말씀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 나머지 부인들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여인들이 또 왕건과 관련을 맺었는지. 나머지 부인들은 우선 왕건이 천하를 어떻게 이제 통일할 것이냐 포석을 놓으면서 그 건국 초기부터 머리를 썩이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냐면 지금 강릉지방 명주죠. 강릉지방에 순식이라는 세력이 있어요. 이 순식은 제가 보건대 국내에 이제 아주 믿음을 얻었던 장군 같은데 국내하고만 구태타로 죽임을 당하니까 왕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왕건을 괴롭혔죠.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항복을 받아내고 하는데 항복을 받아내도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던 광경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딸들을 부인을 맞아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광경이 만약에 이제 그 왕건의 장인이 됐다면 귀를 쓰고 순식을 감시하고 견제했겠죠. 예를 들자면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왕건이 국왕이 되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세력들이 패서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패서세력들의 이제 박수경이며 이런 사람들의 딸들을 왕비로 이제 맞아들이고 또 신라와 통합하고 나서는 김옥념의 딸을 정식 왕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얘기가 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918년의 고려의 문을 열어서 1392년, 475년간의 고려사의 도입부로서 왕건과 왕건의 부인들, 여인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역사를 찾아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출연 전인배, 정성훈, 조규준, 김태영, 이문희, 최정연, 양유진, 강보라, 김두용, 임정길, 홍수정, 이미영 해설 강의선 음악 박복규 효과 신연파 노동걸 기술 이현주 대담 출연 최규성 역사를 찾아서 제237편 왕건의 여인들 조수연 극본 김연갑 진행 권영진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skyvill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